오우....환경구 보호종 물장군.... 와... 물장군은 대한민국에서 환경구 보호종입니다... 으흠.... 우와 Sirn 버레스트로 보통 얘기하는.... 아시아 즙 대왕 전갈.... 이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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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erk 250 모 Carne 대한민국에서는 역시나 환경부 보정이죠. 프로스포이러스 아스타코이데스 두전박이 사슴 몰래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2024년 9월 2021일 수원에서 열리는 애니멀 포럼이 있죠. 다흥님이 주최하는 바로 그 애니멀 포럼의 만천도 나갑니다. 21일 22일 9월이죠. 자 그럼 만천은 거기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곤충 표본교실을 할 계획입니다. 곤충 표본교실 곤충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곤충 표본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만천곤충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니멀 포럼에 나갑니다. 그러면 애니멀 포럼에 나가서 만천은 그러면 표본교실만 하느냐 아니죠. 아니죠. 자 바로 보여드립니다. 만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곤충 표본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곤충 표본 들을 현장에서 판매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곤충 표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곤충 표본을 판매할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나비들, 나방, 기타곤충 그리고 갑충은 아직 뭐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갑충은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중인데 다양한 갑충도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선 보이면서 곤충 표본을 홍보하고 구입할 수 있는 이제 접혀져 있는 것도 물론 들고 나갑니다만 이렇게 완성된 표본도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곤충 표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하 그리고 처음 화면에서 보여줬던 그 세 가지 있죠. 물장군, 두점박이 그리고 전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한테 애니멀 포럼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만천곤충 박물관이죠. 흠흠, 그래서 만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분에 한해서 그런 분에 한해서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만천원 이상의 곤충 표본을 현장에서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바로 이 물장군, 이 물장군 두점박이 50에서 59 그리고 이 대왕 전갈을, 대왕 전갈을 바로 천원에 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한 가지당 한 마리씩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예요? 얼마예요? 바로 천원, 원가 이하의 천원의 곤충 표본의 부흥,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친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표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대왕 전갈과 물장군과 이 두점박이를 이번에 좀 많이 수입했습니다. 왜냐? 바로 이 애니멀 포럼에서 여러분들한테 천원에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분한테 이 만천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곤충 표본을 만천원이면 뭐 한 마리만 구입해도 만천원이겠죠? 완성표본이니까 하여간 이 만천원 이상 구매하는 분에 한해서 한 명당 이 세 가지를 한 마리씩 천원, 천원, 천원 하면 삼천원이면 이 대왕 전갈과 두점박이와 물장군 삼천원에 한 마리씩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할 예정입니다. 아하! 언제요? 2024년 9월 21일, 22일 다흥님이 주관하는 애니멀 포럼에서 허허! 거기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곤충 표본 교실을 엽니다. 그래서 곤충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곤충 표본 교실을 열고 다양한 곤충 이런 완성품과 또 완성되기 전에 드라이 표본 이런 것들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양하게 지금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허! 그러니 애니멀 포럼에 많이 오셔가지고 곤충 표본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번에 좀 무리해서 무리해서 두점박이와 물장군과 전갈을 또 대량 수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찬은 이렇게 곤충 표본의 보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곤충 진짜 다양하죠. 전세계에 100만 종 이상의 곤충 표본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곤충 표본이나 곤충 종이요. 자, 우리 모두 곤충 표본 컬렉션에 한번 도전해봅시다.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는 취미입니다. 자, 음흠! 아, 근데 이 진짜 물장군은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그리고 이 대왕정갈도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징적이지요. 두점박이사슴벌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이 두점박이사슴벌레도 역시 이번에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합니다. 아하! 자, 이번 2024년 9월 21일 22일 애니멀 포럼에서 만나요. 만천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애니멀 포럼 이벤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방! 천원의 환경부 보정을 구해봐야지. 천원의 환경부 보정을 구해봐야지. 천원의 대왕정가를 구해봐야지. 굿! 와, 진짜 멋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